해이걸 짜릿짜릿해 왜 예피보다 뒤야 좋으면서 애썼단 청피 웃지말기 딱 들켰거든 이미 오래전의 네 연기는 또 그런다 또 이제 그만 나도 지쳐 도망가지 말고 나의 맘을 받아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언젠 정밀던 플레이 조선 Swag 너에겐 어울리지 않네 너와의 얘기도 많은데 이건 시간 난 피해 도움도 안 돼 내 머릿속 그 맘 어지럽게 내일 뭐해 내일 삼청동 거린 어때 아니면 너가 정해 난 다 좋아 어디든 돼 헛선에게 말해 괜히 보고도 못 번쩍 시간차 답장은 no hey mo hey go hey 언제까지 밀고 당길 참이야 이렇지만 미워지려 하잖아 왜 나를 쥐었다 폈다 들었다 나타 넌 내가 싫은 거니 Oh no 아찔아찔해 Oh no 아찔아찔해 거기서는 네가 시에 틀린 후 지구의 모든 남잔 똑같아 친구라는 건 없어 네 생각과는 달라 Oh right oh 너와는 그의 오빠 자는 내게라면 킥크다는 오빠 통장의 공이 몇 개라고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내 반응 살피 나 보고 질투하라는 식 하는 말이 너의 취미 그리고 난 아직 그런 것 없어도 내 비전을 덮고 사실 너가 지금 나를 잡는 건 당첨약 돼있는 복근 그 맛 난 달달 볶고 말해줘 너의 맘을 나는 네가 좋은데 어때 Oh yeah 언제까지 밀고 당길 참이야 이렇지만 미워지려 하잖아 왜 나를 쥐었다 폈다 들었다 나타 넌 내가 싫은 거니 나는 네가 좋은데 넌 어때 왜 자꾸만 떠나밀어내는데 너도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어때 너도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어때 그 맛들 돌리고 이리로 와서 안경에 이제까지 밀고 당길 참이야 이렇지만 미워지려 하잖아 왜 나를 쥐었다 폈다 들었다 나타 넌 내가 싫은 거니 그런 거면 밀어내지 그런 거면 밀어내지 그랬어 그런 거면 밀어내지 그랬어 일할 거면 미리 귀뜸해주지 왜 나를 쥐었다 폈다 들었다 나타 넌 내가 싫은 거니 아니 너는 거니 너는 거니 너는 거니 너는 거니